아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아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곰신 군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꼬무신 삼총사 중 한 명 지원입니다. 저희 삼총사는 모두 남자친구의 군대를 기다리는 곰신들인데요. 요즘 휴가도 못 나오고 힘들긴 하지만 셋이 서로 의지하면서 남자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드디어 첫 편지 받음. 헐 대박 한세 번 엄청 울었겠네. 나도 첫 편지 받았을 때 짱 좋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친구 두 명을 보며 고민이 생겼어요. 저만 뜨겁게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먼저 새봄이. 새봄이는 전형적인 사랑꿈 곰신이에요. 너무 달달해서 문제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는 일 너에게 모닝통 남겨두기 얼른 일어나 씻고 준비해 보낼 택배가 많으니 오늘은 전화 언제 오나요? 영상통화 할 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이럴 때가 아니지 띠링 전화 온다 심장이 두근두근 벅차올라 얼마나 기다린 순간인지 머릿속엔 준비한 말 넘쳐나는데 현실은 아무 말 되잖지 나 내일 전화 못 할 것 같아 어 괜찮아?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이미 눈물은 앞을 가리고 어떡하나 오늘 편지는 세장이야 잠들긴 글렀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달할 수가 있죠? 새봄이는 전화할 때마다 울어요 정말 나는 첫 전화 받았을 때도 안 울었는데 아 못 울는 건가? 나는 안 울 수가 없던데 솔직히 저 걔 이름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아니 진짜 보고 싶다고 537을 어떻게 기다려 아 짜증나요 진짜 얘 분명 폰 아까 받았을텐데 아직도 연락 안 온다니까요 다인이는 원래 완전 불나방 곰신인데 지금은 날개 다 빠졌죠 뭐 전혀 못 날아요 어느새 일곱시 넌 여전히 오지 않네 매일 나만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난 참 싫어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내 두 눈은 휴대폰에 올 스탑 일이 사라질 때까지 물음표 공격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 미안 이게 끝? 왜 또 늦었어? 아니 뭐 말했다고 토크스는 게 부족해 얼굴 많이 하네 근데 넌 싸우기도 전에 한숨소리 진짜 힘들었겠네 마늘 논통 너의 하수연뿐 어느 치아 우리도 한때는 좋았었는데 우리도 한때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 나도 이젠 못 참아 이게 우리 결말인 거야 아 그 편지요? 맨날 보낼 거라고 해요 맨날 보낼 거라고 해요 걔 근데 보낸 걸 본 적이 없어 다인이가 아직 많이 좋아하는데 지친 거죠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보낼 거예요 맨날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걔가 힘들었다고는 무슨 말도 못하고 제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에이 저희는 절대 저럴 일 없어요 저는 꼬꼬 신신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인이는 힘들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덤덤하거든요 나는 얘네들이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나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내 대답은 늘 똑같지 힘들게 있나? 훈련소 첫 전화 받은 날 아침이라 비몽사몽 어 지원아 나야 어 오빠? 뭐야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아니다 이따 연락할게 응 와 진짜 같이 있었으면 엄청 싸웠을 텐데 오래 만나서 무뎌졌나 아니야 사실은 말야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 우리 옛날 사진들 보며 추억팔이 데이트했다며 올라온 사진에 슬슬하기도 해 다를 것 없는 너의 연락이지만 나도 모르게 또 기다리고 있나 봐 혹시나 해서 별소리 최댓지 오빠 오늘은 판 안 해도 된대 참 내 왠 오빠 너 오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거든 생각은 무슨 자고 있었어 뭐래 거짓말 하지마 너 요즘 잠 잘 못 잔다며 설마 오빠 생각하느라 뭐야 다한이도 같이 있어? 어 어 얘 또 헤어진 애 만회하니까 혼자 냅둘 수가 있어야지 넌 오늘은 잠 좀 와? 아니 안녕 잘 안 오긴 해 그러니까 오빠 생각 좀 그만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 안 그러는 거 알잖아 뭐래 아까 오빠 전한 줄 알고 엄청 좋아하드만 너 목소리 엄청 스윗했어 그래? 인정 3년 차인데 아직도 달달해 음 난 마음이 식은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 너네 연애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그건 편해진 거지 편해진 거랑 식은 건 완전 다르다 너 편해진 건가? 그럼 아직 오빠 좋아하잖아 좋아 좋아 하지 그럼 된거지 그럼 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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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recursos 11 인사 모든 마지막 predis 안녕하세요 이번 꼬무신 삼총사에서 세봄 역을 맡은 실제 사연자인 한세봄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가장 힘든 시기인데 같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꼬무신 삼총사 지원 역할의 실제 사연자인 지원입니다 그냥 하겠다고 다짐했다기보다는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돼 있었어요 뭔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나와서도 한결 같았으면 좋겠다